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희망, 사랑, 소통을 상징하는 새로써 꿈속에서 비둘기가 나타날 때 그 상징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꿈은 평온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지만 구체적인 꿈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둘기는 많은 문화권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 있으며 꿈속에서 비둘기가 나타나는 경우 평화, 화학, 그리고 소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꿈은 평온한 마음 상태나 안정된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둘기 한 쌍이 나타나는 꿈은 인간관계나 사랑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꿈은 대체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개인이 현재 안정된 삶을 살고 있거나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종종 중요한 사람들 사이의 화학과 조화, 그리고 소통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예로부터 소식을 전달하는 새로 인식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비둘기가 나타나는 것은 소통, 전달,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둘기가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당신이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감정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으로도 자주 해석됩니다. 꿈에서 비둘기 한 쌍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사랑과 연애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정과 신뢰가 깊어지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며, 현실에서의 고민이나 걱정이 해소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찬 미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은 당신의 목표나 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임을 예견합니다.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될 수 있음을 상징하거나,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한 쌍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는 연애나 결혼생활에서의 사랑과 안정, 그리고 화목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나, 곧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신이라면, 이 꿈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일 수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꿈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도움을 주거나, 배려심을 발휘하는 상황을 반영하며,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꿈은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죽는 꿈은 평화와 안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의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의 죽음은 당신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이나 불안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꿈은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특히, 이 꿈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목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비둘기 꿈은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반영하거나, 그런 상황을 바라는 내면의 소망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비둘기 꿈은 인간관계에서 소통과 사랑, 신뢰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현실에서 당신이 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꿈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 평화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비둘기 꿈은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둘기 꿈은 당신이 현재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더 나은 소통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상징으로, 이 꿈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가족이나 연인,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둘기 꿈은 특히 사랑과 신뢰가 중요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하거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 한 쌍이 나타나는 꿈은 당신의 연애관계나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일한 직장인이 비둘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는 현재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꿈은 그가 곧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다. 사례 이 한 여성이 비둘기 한 쌍이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곧 그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 꿈을 꾼 지 며칠 후, 그녀는 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례 사례 한 청년이 비둘기가 죽는 꿈을 꾸었다. 그는 최근 연인과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꿈은 그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청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고양이가 비둘기를 무는 꿈 생각지도 못한 경고나 천재지변 등에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 공원에서 예쁜 비둘기를 잡는 꿈 좋은 곳에서 마음에 좋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 또는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 국가원수의 머리나 어깨에 비둘기가 앉는 꿈 정부가 대외적으로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노선에 동조할 일을 보게 된다. 기르던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꿈 군대, 유학, 출장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부모는 자식을 객지로 보내게 된다.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는 꿈 태몽이라면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난다. 남의 집 비둘기가 날아와서 잡는 꿈 비둘기는 평화와 선량한 사람을 나타내므로 남의 집에 있던 여인, 가정부가 내겨와 한동안 살게 된다. 그러나 새는 종래 하늘로 날아가므로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둘기를 주는 꿈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게 된다.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가출한 여성이나 술집 여종업원들과 일시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닭이나 비둘기에게 모의를 주는 꿈 문화생이나 부하 세력을 양육하게 될 것이며, 여러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닭장에 비둘기가 날아와 앉는 꿈 주력자의 도움으로 목적한 일을 이루게 되며, 가정 내 자식으로 인해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모여드는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는 꿈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또는 주위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모이게 되어 그들과 교류하게 된다. 다리에 끈이 메어져 있는 파란 비둘기를 잡아 자신 소유로 만드는 꿈 가출한 여성이나 화류계의 여성과 일시적으로 동거하게 된다. 비둘기 떼가 모여있는 곳에서 먹이를 주는 꿈 제자나 문화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비둘기 떼를 본 꿈 당신에게 생사를 같이 할 친구가 생긴다. 비둘기 새끼를 안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 하는 일에 좌절을 경험하거나 실패, 사고 등을 겪을 수 있다. 임산부는 유산을 할 수 있다. 비둘기가 갑자기 하늘을 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꿈 가정에 신뢰가 쌓이게 되며, 화목하고 평안해진다. 퇴몽이라면 사랑을 한몸에 받을 딸이 태어난다. 비둘기가 내 어깨에 앉는 꿈 사랑스런 여인이 내게 찾아오게 된다. 비둘기가 떼로 모여있는데 자신이 그곳에 모이를 뿌려주는 꿈 제자나 문화생을 가르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많은 사람들 위로 빙빙 돌며 나는 꿈 문화나 평화 관련 집회나 모임을 갖게 된다. 비둘기가 방으로 들어와 똥을 싸는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새 식구를 맞게 된다. 행제, 행운이 온다. 비둘기가 슬피 우는 꿈 친한 친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다. 또는 집안에 변고가 생긴다. 비둘기가 자신의 어깨에 앉는 꿈 조만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먼 곳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듣게 되며, 친구나 친척 등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 자신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이권을 얻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비둘기나 까치가 감방 안으로 날아오는 꿈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무품물 등이 온다. 비둘기 떼가 안마당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꿈 인기 상품으로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마을 잔치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비둘기 떼를 보는 꿈 비둘기가 떼지어 있는 꿈 조만간 오랜 옛 친구와 만남을 갖게 된다. 간혹 조직, 단체, 집단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비둘기를 기르는 꿈 수입이 늘어나고 식구도 늘어나게 된다. 비둘기를 보는 꿈 좋은 운이 상승하고 하는 일이나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이 화목해진다.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 비둘기를 잡는 꿈 뜻밖의 재물, 선물, 먹거리 등이 생기거나 하는 일에 행운이 따르게 된다. 미혼자는 착하고 반듯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비둘기를 총으로 쏘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꿈 자식이 객지로 떠나거나 출장, 군대, 유학길에 오른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꿈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된 비행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을 안고 들어간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회봉사원, 간호원 등으로 출세한다. 세장 속의 비둘기를 보는 꿈 숨겨두었던 재물을 얻게 된다.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는 꿈 일상생활에 안정을 얻게 되며 집안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된다. 야생 비둘기를 보는 꿈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예쁜 비둘기를 안고 있는 꿈 태몽이라면 자의심과 배타심이 뛰어난 딸이 태어난다. 죽은 비둘기를 보는 꿈 하는 일에서 실패하거나 파산하게 되다. 집안의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생활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번성하며 생활이 평안해진다. 집안에 있는 많은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는 꿈 다른 누군가를 돌보거나 교육하게 된다. 또는 종교적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큰 비둘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 현재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품속으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꿈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입권이 생기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하얀 비둘기가 야한 어깨 위에 앉아있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승리, 자격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